착하지? 누가 보면 내가 소리 내주어야겠다 아 진짜 갈순이도 한 달에 한 한 명 정도 뺏다 약간 근데 떼 주면 또 안돼 이렇게 하실게 돼 아 찜질방이네? 어머 아가 어머 할머니야? 어머 어머 할머니네 얘는 벵가리인데 할머니네요 어떡하냐 할머니라서 아이고야 할머니라서 어떡하냐 아이고야 머리 니 얼굴 이런데도 입양가는데 그래 아이고 얘는 어떻게 가요 아이고 좋아 할머니 좋겠다 이 병 가서 눈병만 없으면 진짜 이쁜 얼굴이야 눈병이 아니고 알레르기인데 약 넣어주고 할머니 우리 갈순이가 처음 왔을 때 이랬다니까 응 근데 계속 양도 주고 하니까 없어지더라고 아이고 난리 나네 기분 좋으면은 막 무릎에도 와요 응 어이구가 가자 가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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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난다 시키 내가 될게 아아 맞아 들어가는데 뭐야 그냥 들어가는데 어 맞아 맞아 너 들어가는데 맞아 어? 얘 그냥 들어가지 왜 왜 이런식이 다 있지 울지도 않나 아 얘는 진짜 내가 보낸 정말 제일 좋아 내 컨디션 제일 좋은데 그래요 응 근데 지금 며칠은 완전 푹 잘 것 같아 오늘 하도 울어봐 봤어 뭐 인사만 한번 해보자 인사만 한번 해봐 첫 만남이 된 종류거든요 스크랍 첫 만남이 된 종류입니다 첫 만남이 된 종류거든요 첫 만남이 된 종류거든요 아 네 첫 만남이 된 종류거든요 이놈 아 그 나은 아 아 아 콩이 몇 살이죠? 3살 지금 2년 살았거든요 1년 가게 내가 데리고 있다가 집 데리고 왔으니까 콩이는 9살 둘 다 콩이 엄마 안 봐봐 엄마 야 이봐 율붕은 요강 하기에 일부러 자율끝이 잘 먹여가지고 johnson thinking 나와서 먹어 먹고 싶으면 웃음 나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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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콩이밥 있네 콩이밥 훔쳐먹어 콩이가 여기 있잖아 봐봐 콩이가 여기 있잖아 묻는다 얘는 적응하겠다 응 얘가 잘 먹으면 금방 적응하자 우리 콩이는 이거 안 찍고 주면 안 먹기고 있어 콩아 이리와 엄마 여기 있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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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밥 먹고 있어 네 밥 또 먹고 있어 괜찮아 이리와 괜찮아 이리와 엄마 이리와 엄마 깎아줄게 그리기나 맛이나 또 먹어 응 안 먹을래 밥에 얌전히 먹으면 처음봐 오오오 불쌍 옛날에 좀 글타 드세요 네 네, 발곱 불안해 가족 만나서 잘 먹고 잘 먹으니까 불생했었죠 아, 초대돼서 네가 selling it on TV를 너무 좋아하고 지자야 되니까 지금 애는 저거같은 호기심 반 그리고 아프지 않다 한가지 학술은 할맥시랑은 얘는 걱정은 없는데 얘가 걱정이 안되고 할매가 멀쯤 지내는 것 같아요 청범 애도 있고 근데 얘는 지금 약간 놀란거고 신기한거고 놀란거지 그러면서 얘는 지금 표정이 그렇게 싫지 않아요 얘 못됐다고요 안 못됐는데 근데 이게 바른다 눈이 통골한거 우리 범위보다는 못생겼지만 이게 잘생겼다 이거 잘생겼다 이거 왜 어르셨다 여기 베란다에 있었을거에요 그리고 그거를 제공여하고 이거 내고 사태의 질문인데요 이거 얼마 정도 써있어 이거 이렇게 다 세트로 오시는게 오시는게 저희가 해먹을 되게 무서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손톱을 어떻게 손톱 확인 좀 해볼까 손톱이 있습니다 손톱이 있나 누구한테 악질해 이 새끼야 손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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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있네 손톱이 손톱이 정상ois이 가방만 딱따내없 숨어있어 넘납 제가 샤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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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